우선 이 영상을 꼭 보아야 합니다. 이번에는 카타고 40블록으로 테스트해 보았습니다. 날일자 달리기가 붙이기에 비해 0.2집 손해이며 승률을 2.4% 손해본답니다. 저의 방식대로 해석하자면 날일자 달리기가 정석일 가능성이 80%이고 정석이 아닐 가능성이 20%입니다. 60블록에 비해 집 차이는 0.1집 줄어들었으며 승률 차이는 0.2% 줄어들었습니다. 이 결과를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40블록이 60블록에 비해 날일자 달리기가 정석일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는 뜻입니다. 붙이기는 1500만 플레이아웃까지 돌린 반면 날일자는 1000만 플레이아웃까지만 돌렸습니다. 날일자의 경우에는 RTX 2060으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돌렸는데 1000만까지밖에 안나왔습니다. 플레이아웃 수를 통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. 하지만 날일자의 경우 500만 플레이아웃부터 흑의 승률이 점점 줄어드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